오! 히트! 히트! 오! 좋았어! 오! 사이즈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피라미를 잡으러 왔는데요. 오늘 피라미낚시체비는 제가 만든 러보더 이런 찌와 피라미 바늘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걸로 피라미 녀석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잡았어! 히트! 오! 아! 피라미! 갈견인가? 오! 힘쓴다! 좋아! 이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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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견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나쁘지 않네요. 어! 괜찮은 사이즈! 자! 다녀오겠습니다. 한 마리 더 잡으러 갔다 올게요. 아 app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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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하고 오늘 피라미 낚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집으로도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분들하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